대존마! 이거 진짜 사랑에 빠질 거예요, 이거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추천하셨어. 이거 왜 이제 쓴 거야? 약간 샤넬의 저렴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발 알려주세요, DM으로도 받고. 활용도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센스 오지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오늘은 추천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약간 보물찾기 같은. 제가 엄선해서 하나하나 골라서 와, 이건 진짜 보물이다 싶은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추천해 드린 아이템들은 먹는 거, 음식에서 한 두 개 정도 픽을 해보고 뷰티에서 한 세, 네 개 정도 픽을 해보고 패션템에서도 한 세, 네 개 정도 픽해보고 해서 마치 보물찾기를 해서 발견한 보물 같은 그런 아이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고! 우선 첫 번째로는 간식템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마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라 좋아하시나요? 마라 시켜서 마라 먹는 그런 영상도 몇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마라를 진짜 너무 좋아해요. 저 원래도 좋아했었는데 좀 요즘 들어서 마라의 그 특유의 그 향이 있잖아요. 그 향에 빠져서 더 먹게 되는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도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마라템? 마라템이라고 하니까 너무 웃기다. 세븐일레븐에서 한번 구매를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싶어서 구매해서 먹어본 템인데 이겁니다, 여러분. 구운 마라링. 이거 진짜 개맛있어요, 여러분. 대존맛.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양파링처럼, 링처럼 생긴 과자인데 그 링이 조금 통통하고 두꺼워요. 그 링에 마라 가루? MSG가 막 이렇게 발라져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대존맛이에요, 진짜. 미쳤어, 이거. 제가 실시간으로 뜯어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으악! 마라냄새. 이거 봉투 뜯자마자 여기서. 와,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식으로 이 마라링만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아, 벌써 침돈다. 음! 아, 너무 맛있어. 일단 자극적인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 라면 가루에 마라 향이 엄청 듬뿍 첨가된 자극적인 맛이거든요. 그리고 매워요. 불닭볶음면처럼 매워서 못 먹겠다,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의 목덜미가 좀 화끈화끈해지는 그 정도의 매움입니다. 적당히 매운 느낌이고 그리고 MSG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 좋아하실 거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맛있는 그런 과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이 마라링이라는 이름만 보고 맛이 없을 수가 없겠구나 하고 한 번에 세 봉지를 구매했거든요. 진짜 순삭이에요, 순삭. TV 보면서 이거 하나 먹고 있으면 언제 다 없어지는지 몰라. 그리고 제가 뭐 맥주를 즐겨 마시진 않지만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 안주로도 완전 찰떡일 거 같아요.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간식템 역시 마라입니다. 이것도 제가 세븐일레븐에서 이 과자 사면서 같이 구매한 거거든요. 짜잔! 이거예요. 마라펀, 이게 정확한 명칭이 하이디라오 마라펀 누들면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사랑에 빠질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음식점에서 시켜먹는 마라탕이라든지 마라샹구 있잖아요. 그네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마라의 향을 제대로 담근 그런 누들면이에요. 면도 누들면이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감이 오시죠? 좀 야들야들 소화가 잘 될 법한 그런 누들면인데 좀 마라를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한번 입문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도전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식점에서 마라샹거나 마라탕 같은 거 이렇게 사 먹으면 어쨌든 좀 가격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맛보기로 이 친구를 드셔보면은 아 마라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제대로 깨달으실 그런 면입니다. 한 번 사먹고 나서 너무 맛있어서 담에 가니까 그 담에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라폰이 항상 세븐일레븐에 항상 입고가 돼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품인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 같은데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찾아봤거든요. 팔아요. 요즘 인터넷에 안 파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 사재기를 해갖고 거의 하루에 하나씩 얘를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가 보물찾기 해온 간식템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사실 먹는 거를 막 다루는 영상을 엄청 많이 찍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추천 영상에서 이렇게 마라 제품 두 개를 소개하는 거는 그만큼 보물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맞춰서 입은 거 아닌데 내가 빨간 옷을 입고 있네.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다음 보물찾기 보물템으로는 뷰티템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뷰티템은 이거 짜잔!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옴 콤플렉스 앰플 이거거든요. 이거 제가 돈 주고 직접 구매한 건데 이번에 제가 지하랑 같이 베트남 갔잖아요. 베트남에서 지하가 이걸 쓰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마녀공장 앰플에 대한 그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하가 이거를 쓰면서 좁쌀 여드름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도 한번 발라볼래 하고선 베트남에서 한번 발라보고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길래 제가 이렇게 따로 구매를 해서 써보고 있거든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진짜 지하가 말한 좁쌀이 없어졌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제가 평상시에 좁쌀이 많은 편은 아닌데 평상시에 갖고 있는 요철 같은 게 매끈하게 정리되면서 피부가 빤빤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뭐가 덜 나. 생리주기가 되거나 하면 좁쌀이라든지 여드름이라든지 한 번씩 올라오기 마련인데 그런 애들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주변에서 지하나 다른 유튜버 친구들이 괜찮다고 하면 이게 무슨 성분을 갖고 있고 왜 좋은지 별로 따져보지 않고 좋다고 하면 써보거든요. 그래서 써봤는데 실제로 좋길래 무슨 성분이길래 내 얼굴에 잘 받는 것하고 찾아보니까 발효 성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유산균이야 말하자면 생균이 아닌 유산균 유래 복합 발효 성분입니다. 근데 제가 발효 제품이 좀 잘 받나 봐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술을 워낙 못 마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걸리만은 좀 제가 받거든요. 그렇다고 막걸리를 잘 마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막걸리를 먹으면 확실히 덜 취하고 근데 내 몸에 잘 받아 막걸리가 막걸리야말로 정말 완전 발효의 끝판왕이잖아요. 근데 다른 술은 하나도 안 받는데 막걸리가 받는 거면 사실 내 몸 자체가 약간 발효 성분을 받아들이기에 최적화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얘는 앞으로도 한번 꾸준히 써보려고요. 얘를 한번 써봤는데 확실히 전보다 더 좋아졌다 피부가 지하에 고마워. 지하 덕분에 제가 돈 주고 구매해본 마녀공장 애플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추천드릴 또 기초 제품이 있어요. 마몽드 로즈 파하 리퀴드 마스크 이거는 근데 너무 유명한 제품이어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얘는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사용했거든요. 완전 처음 등장했을 때 제가 광고를 같이 했었어요. 그때 첫 만남 때부터 정말 정말 꾸준히 꾸준히 써주고 있는 건데 벌써 또 이만큼 쓴 거 보이시죠? 얘는 진짜 몇 통을 썼는지 얘야말로 진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얘를 몸에다도 바르거든요. 얼굴에다도 바르고 목에다도 바르고 그리고 약간 건조한 이런 팔꿈치나 무릎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그냥 진짜 스킨 바르듯이 치덕치덕하면서 이렇게 바르거든요. 사실 얘는 근데 그동안 제가 막 추천템 몇 번씩 막 찍으면서 굳이 제가 제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많은 유튜버분들이 너무 얘를 인생템이라고 너무나도 많이 추천하셨어. 근데 그게 약간 남들도 다 소개하는 거를 저도 막 이렇게 소개하기가 좀 그랬던 거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물찾기의 보물템으로 얘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얘는 제가 토너 바르고 나서 바로 다음 단계에 얘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앰플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크림으로 마무리해줍니다. 확실히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화장 먹는 차이가 있어요. 이건 진짜 확실해요. 밤에 바르고 자고 아침에도 세안하고 또 얘 바르고 그러고 나서 화장하잖아요. 화장 안 한 것처럼 내 피부에 들러붙는 것처럼 그렇게 매끈하게 화장이 잘 먹고 그리고 확실히 각질이 또 잘 안 올라와요. 가장 좋았던 효과는 화장 일단 1차적으로 너무 잘 먹고 각질 정리를 해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진짜 찐 장점이더라고요. 사실 보물찾기 보물템이라고 하면 제가 막 갓 발견해갖고 보여드린 이런 느낌이긴 하잖아요. 근데 얘는 옛날부터 나의 찐 보물이었다. 너무 좋아요. 꼭 써보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추천드릴 뷰티템은 이것도 진짜 신세계다. 이거 여러분 이것도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또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또 영상에서 등장을 시켜주셨던 제품이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저 이거를 제 돈 주고 산 건 아니에요. 메디큐브 측에서 보내주셔서 이제 제품 협찬을 받은 건데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메디큐브. 제가 홈케어를 이런 식으로까지 나 이렇게 바르는 것도 정성들어 바르는데 그 위에다 또 이걸 해야 돼? 시간을 들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말 관심조차 없었어요. 아예. 근데 이제 하도 막 알고리즘에 막 이게 메디큐브가 뜨는 거예요, 영상에. 한번 써볼까? 하고서 써봤거든요. 나 이거 왜 이제 쓴 거야?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일단 장점이랑 단점이 완벽하게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이 정확한 명칭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APR 메디큐브 AGR 부스터 프로입니다. 이름도 차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제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아이를 쓰면서 엄청난 제가 효과를 또 덕분에 보고 있어갖고 이거 또한 제가 보물찾기를 한 보물이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키고 나서 막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 기계를 다루는 법에 있어서는 다른 유튜버 분들 그 영상을 보면 정말 꼼꼼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도 다른 유튜버 분들의 그런 영상을 참고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일단 이렇게 모드가 부스터 모드, 마이크로 모드, 더마샷 모드, 에어샷 모드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일단 부스터 모드를 사용을 해요. 부스터 모드는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앰플이나 저 마스크 리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올려놓고 흡수가 되게끔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는 거예요. 저는 조금 깊게 자극이 오는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레벨을 아예 파이브를 해놓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막 이시림이라든지 불편함이 크게 없었어요. 다 흡수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애정하는 모드인데 마이크로, 마이크로 어쩌고 모드. 마이크로 모드가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볼륨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부스터 모드로 스킨 종류, 액체류를 조금 흡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모드도 그때그때 다른데 레벨 4나 5로 해놓고 이제 크림유를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팔자 부분 그리고 볼 부분 여기를 이렇게 롤링 해주면서 리프팅 시켜주듯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얘를 쓰고 나니까 약간 땡땡해졌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피부가 맑아졌어. 사실 리프팅이 쫙 됐다라는 게 육안으로 엄청나게 보이진 않지만 이거를 하고 나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애들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딴딴해졌어? 얼굴이 왜 이렇게 브이라인 됐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래서 제가 막 단톡방에다도 엄청 홍보했거든요. 야 얘들아 메디큐브 사용해본 사람? 메디큐브 아직 사용 안 해봤어? 다 그 유튜버 단톡방이거든요. 메디큐브 꼭 사용해봐. 제가 막 이렇게 홍보까지 할 정도로 이 마이크로 모드 사용하면서 너무 만족감을 느껴갖고 그래서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가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물템으로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얘는 너무 장점이에요. 일단 팔자가, 그림자가 줄 옆에까지 있었다면 여기가 뭔가 빤빤해졌거든요. 이 밑에 부분이 빤빤해지고 피부가 좋아졌어, 피부.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크림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솜 같은 데다가 액체 떨어뜨려서 흡수되듯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부드럽게 그게 다 스며들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피부가 재생이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맑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확실히 리프팅 효과가 있고 저것이 진짜 좀 깜짝 놀랐던 제품입니다. 단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단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단점이었는데 그다음 모드가 더마샷 모드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더마샷 모드는 사용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리프팅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이크로 모드는 볼륨을 채워서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면 얘는 말 그대로 턱라인 같은 데를 막 조져주는 거 있죠. 리프팅하면 당연히 이제 브이라인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브이라인이랑 여기 팔자 있는 데랑 제가 몇 번 한 번 조져줘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얼굴이 해골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겐 좋을 수 있는데 저같이 얼굴살이 별로 없으신 분들한테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얼굴살이 너무 많아서 살을 좀 빼야 된다. 그러면 진짜 효과 직방일 듯. 근데 저처럼 막 살이 좀 부족하고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볼살을 오히려 이 친구가 다 뺏어갈 것 같아요.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너무 효과가 좋아도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욕심부려서 이 모드 저 모드 다 사용을 해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모드만 사용을 해야겠구나. 아무튼 그래서 저 이거 더마샵 모드는 평생 안 쓸 것 같고 마이크로 모드만 사용할 것 같고 어쨌든 이 메디큐브 제품은 효과가 저한테는 정말 좋은 제품이었다. 이렇게 효과를 바로 다음날에 본다고? 와우! 단지 나에게 맞는 모드와 안 맞는 모드가 있을 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메디큐브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뷰티템은 이 하이라이터예요. 짜잔! 글린트 스틱 하이라이터 02호 밀키문. 짜잔! 짜잔! 이거는 이렇게 열면 스틱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세요? 대박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 메이크업 영상에서 스틱 하이라이터로 샤넬 제품을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약간 샤넬의 저렴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얘는 지금 02호 밀키문이잖아요. 01호 듀위문 컬러가 있고 03호 로지문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자기 피부 톤에 따라서 메이크업 컬러에 따라서 골라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글린트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이런 스틱 하이라이터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 사용하기가 되게 편해요. 별다른 그런 스킬 없이 손으로 돌돌돌돌 한 다음에 올려놔주면 되거든요. 한번 지금 사용해볼까요? 이런 데다가 바로 보이시죠? 자연스럽고 사용하기 편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스틱 하이라이터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피부가 좋아서 광이 나는 것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벌써 보이시죠? 진짜 물광 느낌 내는 그런 메이크업 용도로 스틱 하이라이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얘를 발견하고서 이거 샤넬이랑 너무 비슷하잖아? 이거 너무 가성비템이네? 라고 생각했던 보물템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글린트 브랜드 자체가 하이라이터 장인이잖아요. 하이라이터로 워낙 유명한 브랜드인 만큼 진짜 그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쇄골 있죠? 돋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요즘 진짜 오프셜도 대란인 거 아시죠? 모든 쇼핑몰에서 모든 브랜드에서 하나쯤은 다 내놓고 팔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쪽이랑 이쪽. 차이 보이시죠? 이렇게나 어깨선을 더 예뻐보이게 돋보이게 만들 수가 있다니깐요. 이렇게 문질문질 한 다음에 대충 발라줘도 돼 대충. 빛이 닿는 꺾이는 부분에다가 보이시죠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거. 여기랑 달라요. 바디 피부가 되게 윤기가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쇄골 강조돼 있고. 어깨라인 진짜 훨씬 돋보이죠? 요즘 진짜 오프셜도 옷이 대세인데 그냥 잊지 마시고 이렇게 쇄골이랑 어깨 라인 꺾이는 부분에만 딱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포인트만 줘도 어깨선 예뻐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가녀러 보이고. 이렇게 한 끗 차이로 달라 보일 수 있는 얼굴에도 사용할 수 있고 바디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만능템. 짠! 이제 마지막으로 보물찾기 해온 패션템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또 패션템들 중에서 진짜 보물을 발견을 해온 것 같은 한 끗 차이로 코디가 확확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류?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부터 보여드릴게요. 짜잔! 장미 핀도 될 수 있고요. 장미 코사지 브로치도 될 수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핀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브로치로도 사용할 수 있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달려있어요. 너무 예쁘죠? 제가 왜 이거를 패션템들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최근에 언니 그거 어디 거예요? 어디 제품이에요? 라고 질문 가장 많이 받았던 것들 중에서 수영복 질문이 진짜 많았거든요. 바로 제가 직전에 베트남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 검정색 비키니에 그 비키니 가운데 이렇게 코사지가 브로치가 하나 이렇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 비키니를 보시고 언니 그 수영복 어디 거예요?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디엠으로도 받고 댓글로도 달리고 유튜브 브이로그에도 댓글 달리고 그런 식으로 저에게 최근에 가장 질문이 많았던 언니 그거 어디 거예요? 제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영복이 아니라 바로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 블랙 비키니는 솔직히 어느 쇼핑몰에 들어가도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그런 좀 흔한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제가 그 비키니는요 솔직히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마 발리비키에서 구매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저도 구매를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또 발리비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똑같은 비키니를 판매를 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발리비키에서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류의 디자인의 블랙 비키니는 정말 어느 쇼핑몰에나 다 파는 그런 비키니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범한 비키니를 하나 입어주고 나서 이거 하나가 딱 포인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냥 수영복 가운데다가 이렇게 꼽은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하니까 옷이 되게 다른 느낌으로 변신했죠. 그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블랙 비키니를 이거 하나로 정말 포인트 있는 세련된 비키니로 바꿔줄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는 제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템들 별거 아닌 거 같잖아요. 이거 쓰기나 할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여러모로 쓸 데가 많다고요. 그냥 탱크탑 같은 거 하나 입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딱 얘 하나 꽂아줘. 그러면 또 느낌이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핀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꽂아줄 수도 있고 머리 묶고 뒤에다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발굴할 때가 아 진짜 보물을 발견했다 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지만 제가 맞게 제대로 답변을 못해드렸던 이유가 좀 정확한 정보를 제가 모를 뿐더러 판매하지 않는 비키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범인이었습니다. 이번부터는 자라에서 보물찾기한 자라 아이템들. 짜잔! 너무 예쁘죠 여러분? 목걸이에요 목걸이. 내 디자인이 넥타이예요. 이렇게 목걸이를 하면 넥타이처럼 보이는 그런 악세사리거든요. 너무 신박하죠? 이거는 제가 작년 12월에 자라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도 판매를 하는지는 제가 링크 들어가서 봐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하고 제가 더보기에 적어놓을게요. 짠! 제가 디오롬 행사 갔을 때 그냥 기본 블랙 폴라티에다가 이거 하나만 딱 해줬는데 너무 시크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있죠? 이렇게 다 비즈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가벼워요.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긴 거는 어마무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먹었고 멋내기에 너무 간편한 거예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발견할 때가 야 나 진짜 보물을 발굴했구나. 보물찾기를 해냈구나. 그런 이제 희열의 느낌이다 여러분. 그 다음은 벨트 두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짜잔! 이거 제가 최근에 엄청 잘 하고 다니고 있는 벨트인데요. 너무 귀엽죠? 하트가 총총총총총총 나열돼 있는 이 하트를 구멍에다가 이렇게 쏙 끼어서 장착하는 벨트예요. 이거 지금 한창 사이트에서 팔고 있어요. 근데 품절 됐다 풀렸다 하는 거 같아서 재입고되면 알람 받게 알람 신청 해놓으시고 기다리면 언젠가 입고가 되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딱 처음에 신상으로 나왔을 때 바로 구매해서 제가 구매할 수 있었는데 얘는 제가 짠! 이렇게 코디를 했었어요. 딱 보기에는 화려하고 너무 엄하지 않나? 하트가 주렁주렁이네? 이런 걸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코디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너무너무 활용도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는 허리를 막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벨트 역할의 벨트가 아니라 악세사리 역할로 하는 벨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로우웨스트로 입었을 때 벨트도 같이 로우웨스트로 떨궈주는 거죠. 그 트렌드에 정말 잘 맞는 그런 벨트를 딱 자라에서 이렇게 내놔 줬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은 매우 매우 꿀템이 된다는 거. 정말 심심했던 코디에도 이거 하나만 딱 걸쳐주면은 포인트가 된다는 거. 여러분 코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꿀템들 저거 어떻게 하고 다녀? 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코디하는 거 쏠쏠할걸요? 그리고 그 다음도 벨트입니다. 이거 역시 자라에서 구매한 건데 두꺼운 벨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널찍하게 생기고 역시 얘도 막 허리를 막 잡아줘서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의 벨트가 아니라 정말 장식적인 요소의 벨트거든요. 약간 로우웨스트 스커트나 아니면은 바지를 입을 때 아니면은 원피스를 입었지만 약간 나는 로우웨스트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요소를 한번 얹어보고 싶다 하실 때 이거를 하나 이렇게 무심하게 턱 하고 골반에 걸쳐주잖아요. 그럼 진짜 센스 오지고요. 진짜 여기저기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스커트에다도 활용 가능하죠. 스커트 뭐 롱도 입고 숏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바지 위에다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롱한 기장감이건 아니면 뭐 숏 기장감이건 상관없이 그런 원피스에다도 탁 하나 무심하게 걸쳐주면은 진짜 엄청난 포인트가 된다고요 여러분. 사실 요거는 제가 착용샷이 지금 따로 없고 모델샷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라가 진짜 보물찾기 하기 좋은 그러니까 가성비도 좋고 보물찾기도 하기 좋은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온라인을 정말 잘 뒤져보잖아요. 그러면 보물들이 득실득실한 곳이 자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런 보물들을 득템할 때는 아 나 오늘 보물 득템할 거야 라고 아예 마음의 결정을 하고 진짜 샅샅이 뒤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에게 발굴된 아이들이거든요. 너무 막 보물찾기 하려고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고 나는 한군데서 보물을 좀 많이 발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라에 들어가서 한번 보물을 발굴해보는 거를 시도해보시는 걸로. 저 믿고 한번 보물찾기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보물찾기 해온 보물들 쫙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때요 여러분? 뭔가 내가 찾던 건데 나도 저 보물 갖고 싶어 하던 제품 있으셨나요? 제가 더보기 정리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저처럼 보물들 발굴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진짜 한 번씩 이렇게 아 얘는 진짜 보물이다 싶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보물찾기 컨텐츠로 해갖고 헤이즐이 발굴한 보물찾기 보물들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도 앞으로 좀 찍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물을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주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인사는 헤이즈 헤어펀 안녕 빠용 안녕